배고파, 배고파! 그렇죠, 다른 걸 넣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넣어. 저거만 넣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걸 넣으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정말? 그럼 이걸 넣으면 되죠. 박정원, 그게 안 들어가야 돼. 그게 안 들어가야 돼. 바로 쉽게 넣어요. 정말? 그럼 이거 넣으면 되겠다. 되게 튀는 것 같잖아. 어? 진생각으로? 온윤에 통김이 나가지 않을까? 좋다, 좋다. 온윤, 좋다. 좋다. 실장님, 미치요. 온윤, 좋아. 좋아. 승민군, 봐라. 승민군, 봐라. 계속 들어오나요. 이거 가능해, 가능해. 다시 한다. 좋았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정신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긴장했네. 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잠깐만요. 또 야구탕 하세요. 원래 당당에서 야구탕 하세요. 하나에 2천 원입니다. 하나에 2천 원이요? 죄송한데 이거 야구르트값 누가 났어요? 승민이 이름으로 올려주세요. 진짜 맛있다, 이거. 뒤에다, 뒤에. 여기 카코요, 카코요, 카코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온윤이 또 당구를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 온윤아, 왼쪽으로 쳐야 돼, 왼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네 공을 왼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7번을 왼쪽으로 쳐야 돼. 아, 떨려. 한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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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이거 왜. 동우이. 이거 지방야, 지방이야, 지방이야, 지방이야. 한 방, 한 방. 너 동우이의 지방이imir니까. 될 거에요. 될 거에요. 될 거에요. 될 거에요. 될 거에요. 아쉽네요. 다음이요. 부여 부인다. 진짜로 그대로. 손가락 한 번 부위를 깨져도 해. 괜찮아요. 죄송한데요. 이거 방송이거든요. 좀 집중해 주시고. 지시를 좀 따라주세요. 7번만 넣는 게 더 힘들어. 그냥 넣었으면 다 넣었을 텐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MC 권한으로서 같은 팀이 사용하는 것을 같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죠. 또다시 룰 편견. 이럴 거면 게임은 왜 하니. MC의 막 된 권한으로 게임 룰 한 번 더 편견. 아무나 좀 넣어봐. 하지만 각은 나왔네요. 동의. 어 나왔다 이거. 역시 동의요. 이거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 뭐 넣을 거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느낌 좋아요. 이거. 이거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잠깐만. 벌리고 와요. 오케이. 하나.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근데 벌써 동의 씨 승부했지 아닙니까? 그러면 MC 권한으로. 왜 이렇게 많아요. MC 권한으로. 당구알을 3개 빼겠습니다. 빼겠습니다. 하나. 어. 둘. 하나. 아니 이러면 질문 다음 자자가 바로 맞죠. 어. 긴장되는 순간. 어. 긴장되는 순간. 아. 왔다 우리야. 하나 빼주시는 거예요. 하나 빼주시고요. 안 뺍니다. 아니 저한테는 안 뱉니까. MC 권한으로. 모모님 충분합니다. 여기. 여기. 아니 들리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이게 혹시 들리나 궁금해요. 아. 당연히 들리죠. 거의 담그고 대가처럼 안 들려요. 네. 가볍네요. 가볍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 백업 해볼게요. 아. 김윤 씨. 이게 뭐하는 뜻입니까 지금. 뒷방뱅이 때려 드시려고 해요. 그냥 끝내고 싶네요. 지금 이것만 지금 3시간째입니다 지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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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질리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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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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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인 MC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기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MC 권한이 있어요. 아니. 형. 나랑 같은 편이니까. 할 수 없을까. 야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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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못하는 거 같아요. 진짜 못하는 거 같아요. 진짜 못하는 거 같아요. 10분이면 끝날 거라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온영 왔다! 온영 왔다! 온영 왔다! 그럼 이름 바꿔주다. 빌리아드론. 빌리아드론 나올 거 같아. 네 그럴 거예요. 여기만큼 나올 거 같아. 네 그럴 거예요. 자 이리로 해서 정영선 온유 팀 승리! 자 약속대로 우승하실 정영선 온유 전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야식 주세요! 신문지 없어요? 진짜? 냄새예요! 두 개요? 두 개요. 사람 메세지? 사람 메세지?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마지막 클로징이니까 대충 마무리하죠. 네. 자장면 좋아서요? 네. 아하. 아세이자 유세이면 짜! 짜장면! 짜장면! 클로징 부탁드릴게요 박농수 씨. 앞으로 활동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성민 씨도 활동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꽃미남 시대에 이렇게 아 진짜 배고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슈퍼주니어 앞으로 활동에 아시아토가 있고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 에무러스 활동할 거고요 그 외 밖에 또 멤버들 활동 많이 할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더욱더 발전을 할 겁니다 여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슈퍼주니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꽃미남 시대는 아쉽게도 이렇게 짜장면을 좀 먹으면서도 다행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의 시간 꽃미남 시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먹어, 좀 먹어 난 안 먹어도 돼 응? 자 먹어, 먹어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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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